한정식 한상 차림 네, 감사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상 차림 한상 차림 왜 이렇게 하세요? 넌, 쥐고 아, 진짜? 이거 봐봐 제가 생각해.... 저는 쥐고 제 프론토 잘 봐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와우 인사라타 오구리 와. 질팅. 매춘한 러시아까지. 맨날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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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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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. 여기가 더 나아가 아름다워 와... 뭐해 아름다워 나아 이런 거 네 피트 아 여기가 더 나아 아 아 아 지가 막힌다 내가 더 나아가 그치고 이 이 이 이 그녀가 해 와우 예수님의 시간은 외부에서 보다 제 리콘 와우 고마워요 와우 왜 또, 왜 또, 왜 또, 사무엘도, 사무엘도, 오. 바다가 없으니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게 아까 말했던 흰 고기가 저건가 봐요. 아, 그런가 보네. 아, 그 무생채를 샐러드라고 생각했구나. 아, 와랴 거할라, 이거. 와랴 거할라, 와랴 거할라. 와랴 거할라. 아, 안 보니? 아, 오, 알간 specificiye. 야, 이게 무슨 게arten까지üllt. 아, 네, 에이. 아, 아, 제가 먹혀요. 아, 그리고 안 먹을 수 있는 거. 아니, 우리는 이렇게 많이 먹라. 으, 으, 아이, 안 먹혀요. 아, 그리고 그만은 먹을 수 있는 거. 이때 당신은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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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FL에 물을 주문하면 그러네. 아니, Mafia. 아니, 그냥 막 먹gun. 아냐? 아니, 그이게 Nicollah. 아니, 그는 어떻게 먹었다고 말하는거. 아니, would Culop 30초. 오, 그렇군요. 심각해졌어요. 지금 회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, 여러분. 식감이... 놀랄 것 같은데, 먹으면? 왜냐하면 생선을 그냥 썬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걸 먹는다는 상상조차를 안 해봤을 텐데. 그러니까. 오, 뭘 또 두 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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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영감치? 크루, 크루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 저거는 안 좋은데, 아니요 ! 아니, 무슨 일에 따라서 ! 그렇죠. 아니요. 그렇죠. 같아요. 아, 네, 지금 웃기고. 저게 화면이 독특한 것 같않아요. 그렇죠. 감소해 주세요. i— depressing. 네. 한 스턴을 탁 탁 넘으면 이제 꽂히는 건데 아이 낯설지 낯설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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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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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네, 네 왜? 2,4,4 뭐지? 스티더, 수시, 베이쉴 크루도 어, 어 오, 잠깐만 저거 오, 안돼 사무엘은 그리고 버릇이 항상 냄새 맡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칼해 쳐줘야지, 근데 이거 오, 맛있는데요? 저거 못 먹어요 어떠시는 분 많아요, 오빠? 냄새 맡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아니 먹었는데 입에 맞을 수도 있고 네, 저 할 수도 있어요 오, 나도 홍어는 못 먹어 세니 마그리투나 브루차 분노 두iere 브루차 뭐 브루차? 브루차 네? 그런데 이거 아직도 롸코리오 사용할 수 있네요 아직도 롸코리오실 수 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매일 한번 초라기면 같이 뭐올 보이요? 네 네 그 유리폼이 이슈 음 음 아 아 저 손으로 집으면 계속 손에서 냄새날 텐데 저거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중에 묻히면 안 돼요 인중에 묻히면 계속 쳐다봐 어디지? 어디지? 이러면서 아 어디 홍어 아니지? 아 어디지? 여기 묻으면 큰일 나 그저 음 잘 만져들었어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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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마 주가 한의 런탑 마스스 종료는 또 세우고 쎈다 보았다 땡을 커뮤어 빕터 5의 시발을 너한테 입에 맞나 봐요, 알렉삼아. 맞아요, 감사합니다. 오, 뷰 마스테이. 뷰 마스테이. 뷰 마스테이. 뷰 마스테이. 뷰 마스테이. 뷰 마스테이. 오, 스위스 치즈 공장 들어갔는데 홍어 냄새가 쫙 오아서 한 5분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. 근데 딱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. 그런가 보다, 그런가 보다. 아, 저는 그 냄새를 되게 좋았는데요. 저도 특히. 뷰 마스테이. entanto rather 할 Ин考지에 대해 불러 늦теacie. 전 width wan 을 hidden lots of water. 이ым 뚜껑도 그릇! 음! 이런 거 사람 고 쪽으로 펴؟ 썸 머플레이션이 좋아! 음! 넉넉! 음! 너무 옆으로!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좋겠다!!! 이거 이거에 가고 싶을 정도로 좀 드세요!! 이거... 뾱 Addingik... 먹어보니까 먹어볼까요? 네... 감사합니다.. 국가 내역에 참고싶다 내 갖고는 ? 그지? 거라니시믜대 너무 리셔럭 그런데 이 영화 infra에만 그 통합들은 그리고 특별한 집, 웬 Snow 이를 벌레로 저희 정서는 마늘은 대파리 동생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시도 네, 보통... 어느 정도 먹는다. 네, 네. 왜 이렇게 와야? 좋은데, 다 같이 나눠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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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국 한국어의 교회는. 네, 다 같이 나눠서. 마 그리고, Sitichi, some breakfast. 하하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한식을 먹때는,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. 네, 뭐...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보통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시키고... 그래서 다 나눠서 먹는 문화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음식 문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은 음식 문화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슬퍼졌어요 표정이 왜 음악이 이렇게 슬픈 거야 하고 있는 게 또는 제 마체에 있는 게 너무 대부분 너도 사났어요 separates 내 눈을 안으로 들어요 네, 아름다운 눈이 들어 네, 아름다운 눈이 안으로 들어요 아니야, 아름다운 눈이 너무 står 마체 이렇게 하는 욕냐 아름다운 눈을 안으로 아름다운 눈이 안으로 피콜리니 왜 이렇게 먹어야지? 이빨사바라 저는... 까린이네 왜 이렇게 먹어야지? 이빨사바라 너가 이빨로 이빨사바라 네 제가 가끔씩 오마가 도시락 준비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도시락을 멸치랑 고추장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집을 나보고 그냥 발도 안 하고 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멸치 볶으면 진짜 멸치 요만하잖아요 어릴 때 볼 때는 이렇게 아기를 먹어도 되나? 이걸 먹는다고 배도 안 찰 텐데 이걸 왜 먹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듣는 입장에서는 멸치는 난 다 컸는데 이제 나 멸치 볶음 될 준비가 다 됐는데 저 새우 입장에서도 아 나는 이 바닥에서 좀 나이도 있고 양념도 있는데 이제 새우젓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새우젓으로 거듭날 때가 됐는데 날 너무 어리게 취급하고 말해 애 취급하고 그 동네에서는 진짜 동네 어른일 수도 있고 한 자리에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나 이제 새우젓 갈게 이런 안녕하세요 그냥 오래 사셨어 하면서 이제 새우젓을 해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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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이제 나갈 때 수저를 놓고 갈 때 이거를 각도에 따라서 맛이 평가 되는 거야 네 보통 음식 끝나고 그냥 숙그랑 라이프 이렇게 4시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끝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맛있다 어텔리아도 아 그런 게 있어요? 저희 기본적으로 맛있으니까 아 저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졌니? 예? 아 좋아 아 저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졌어? 저희 멸치 먹어요 조금 저 리과조게 지스로 네 하이프 내가 좋아하는 오 되게 좋은 팁이다 스위스 놀러갔을 때 그러니까 그럼 사이나 그렇게 해갑시다 괜찮다 이야 이거 뭐 안 가는 걸로 이건 안 가는 걸로 이곳은 어디에 왔어? 그럼, 어디에 왔어, Alex? 이곳은 뷔, 뷔, 뷔 뷔, 뷔,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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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통 주점이라고 하겠네? 민속 주점 맨날 말하는 거에요 예전의 말은 그러면, 원해 볼게요? 네, 원해 볼게요 조금 더 화가 나요 뺏어볼까요? 네 그러면, 많은 한국의 롯데이터가 있는 롯데이터가 있는 롯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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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프레스 스쳐쳐, 스쳐쳐 window 안녕하세요 도구로는 데 가면 무조건 현물파전 파전 시켜야 돼 두부김치 하나 시켜야지 시켰던 거 같은데 두부김치 야채스인데 치즈 매일 걷게 맛있겠다 당연히 수이스 사람들이니까 치즈도 시켜야죠 아, 이거 기억나요? 오오오오 한 번에 를 다가야 되니까요 그럼, 이거 마콜리 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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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콜리 도마iero 를 마콜 를 마콜리 곧 integrity 고인은 진짜 항상 반응이 좋아 알게? 너가 이렇게? 아, 이렇게? 나의 향이 좀 느껴지는다 네, 그래서... 랭셋도 약간... 랭셋도 막 이랭셋도 아, 그래 그리고 그런 거 랭셋도 하하하하 나의 향이 나의 향이 내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잘해 잘해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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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아 맛있겠다 진짜 녹임 녹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힘들다 아 맛있겠다 진짜 Shut Us Uisterebbe anche quello con Frutte di mare Poi non è Però non è Fincherio adesso Mi sa che dobbiamo ordinarli Ah per te Facciamo il svizzero tedesco Yeah Premi Mm Ma a me piacerebbe anche Quello con il Mm Mm Buona Sì Sì Perfetto Grazie Sicuramente. Molto buona Tittof chip 아,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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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뇌때문에 인하 뇌포트. 뇌포프트? 와우. 좋아요. 좋아요. 아, 두 분? 아, 두 분은 많은 외국사람들이 진짜 이상할 수도 있어요, 사실은, 근데... 이 빌리야, 이 갈리.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왜 먹을까?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안 지키라,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안 지키라. 너무 맛있어. 나도, 왜? 아니. 김치 너무 맛있어. 가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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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말이 다 먹을까? 오, 진짜 잘 먹었네. 뭐 올리게 해. 오, 우리 팀. 막걸리. 에... 에어. 너무 맛있어. 에어. 어휴. 섹시 crowded. 여보, 섹시. 안 지키라. 에어. 안 지키라. 고마워. 엇. 아름다운 짓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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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r. 아휴. 아휴. 너무 많아요. 24시간 동안 동안 지났어요. 모든 영역을 지났어요.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회사에겐을 생각합니다. 또 이익. 날짜게 여행했어요. 고음 때보다 꽉 차게 여행했어요. 두리 맨에서 미스콜라! 내 애가 약간! 여기 일어나서? 네, 저는 자루에 가시더라고요! 한 산보의 한 방봄 공격을 할 수 있을지. 저 반에는 여유 없고, 맨날 시계만 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되면 여유도 생기고, 엄청 즐기고 있고. 너무 행복한가요! 안녕히 계세요! 아, Alex! 했을 때! 그래서 네! 너무 멋있어! 그래도 또는 더 재밌게 해? 뭐 좀 더? 5년이 더 오는 것 같아요 네, 네 그래도, 저는 한 지역이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곳에서 축하한 게스트, 사이니, 아주 다양한. 아주 다양한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우리 가게도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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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또 나이스 거리는 콘텐츠는 그대가 첫 번째 Ici 한국어와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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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해 이차 всех 행복한 MBC에브리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